수목 국회와 함께할 게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은 보인다, 보여. 너의 제목이 보여. 영화편입니다. 오케이. 잠시 후에 제목이 가려진 영화 포스터가 뜹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고 영화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만. 제목만. 이건 항상 부제가 문제였어. 영화는 아주 싹 맞춰, 내가. 한 명 빼고는 다 먹어요. 그 한 명 안에 동현 씨가 들어갑니다. 동현 씨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요즘에 좋다고요? 아, 지한 좀 빼고. 아, 지한 좀 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포스터입니다. 보여주세요. 떴습니다. 많은 분이 걷고 있습니다. 피오. 삼진그룹 토익반. 실패. 실패. 연속. 연속.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대단하네. 맞다, 맞다. 천천히 호흡하고. 자, 정확히 갑니다. 단어 틀리면 안 돼요. 삼진그룹. 아,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토플? 토익. 토익반.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이 안 되잖아. 정답입니다. 역시. 영어가 틈새에 있네, 틈새에 있네. 6 연속. 아니면 여기 이제. 좀 담백한 걸로 먹겠습니다. 아, 기가 막힌 거를 또 골라. 아, 진짜 이거 연이깐 좀 작아 보여요. 그렇죠? 볼록 현상이 있어서. 볼록 현상이 있습니다. 최초로 1등으로. 거듭합니다. 레스키 1등 오랜만인데.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맞표현 봐요, 맞표현. 이걸 잘라서 이렇게 찍 하면 돼. 뭐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마시멜로우. 오우. 오우. 쫀득쫀득한 거구나. 그렇지. 삼겹살 먹고 이거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 표정. 진짜 맛있는 표정. 유럽 맛이에요, 유럽 맛. 유럽 맛입니다. 너무 많이 달지 않아요? 아, 달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요. 다음 문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자, 어떤 영화입니까? 맞춰주세요. 지원, 지원. 지원, 빨랐어요, 지원. 저기, 뭐지? 명탐정.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조선명탐정. 그리고요? 이게 원투스 소리가 있어요. 잠깐만. 이게 조선명탐정. 잠만 나왔어, 잠만. 원. 넉살. 넉살. 조선명탐정. 투. 투. 각 씨. 조선명탐정 각 씨 투구꽃의 비밀. 어? 조선명탐정 각 씨 투구꽃의 비밀. 어? 이걸 알아? 이거 OCL에서 맨날 해. OCL에서 맨날 해요. OCL에서 맨날 해요. 제가. OCL에서 진짜 강의해. 어? 한, 10번 본 것 같아요. 10번 왔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각 씨 투구꽃의 비밀! 아, 맞아, 맞아. 야. 진짜? 나 영화 좋아해요. 축하드립니다.